이게 한쪽이 익으면 뒤집어야죠, 선생님. 이렇게 놀놀할 때. 더덕이 놀놀해지면 뒤집어도 주셔야 됩니다. 더덕이 놀놀. 이게 더덕 뒤집으셔야 될 것 같은데, 선생님. 더덕.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. 자, 쪽파 썰었으면 볼에 넣으세요. 자, 쪽파를 다 썰었으면 볼에 넣으시고. 잠깐만요, 잠깐만요 아니에요. 자, 천근 학생. 쪽파 여기 이렇게 썰어서 넣으세요. 쪽파 이제 그만 쓰셔도 됩니다. 그만해도 돼요. 조금만 쓰셔도 돼요. 마늘 반 스푼. 자, 마늘 반 스푼. 고추장 두 스푼 크게. 크게 두 스푼. 매실 반 스푼. 양조 반장 반. 자. 반. 선생님,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어떨까요? 선생님, 아직 만. 조금만 주장 두 스푼? 이거야? 네, 고추장 두 스푼. 그거 고추장 아니에요? 그거 흑임자예요. 아니, 이거 아까 처음에 익혔는데. 맞네. 맞네. 역시 제일 빠르시구나. 두 개. 그리고 고추장도 두 스푼. 이거, 이거 두 스푼. 고추장 두 개. 고추장 두 스푼이요? 네. 고추장 두 개요. 네. 반 스푼이요. 간장 반 스푼이요. 이 타일은 말 안 해도 착착했어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, 꿀. 꿀. 살짝 지근하게 꿀. 자, 꿀 하나. 하나. 참기름 한 숟가락. 생수 한 스푼. 그리고 이제 통깨 반 스푼 넣으세요. 자, 통깨 반 스푼. 자, 양념장 다 됐죠? 안녕.